80대 노부부가 살고 있는 오산시의 한 아파트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와 보호자인 할아버지가 함께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사와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가족과 진한 기억을 더듬어보는 할머니 당시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야? 아들 인지재활 훈련 후엔 당뇨와 고혈압 관리를 위한 식단 교육 낙상을 피하기 위한 근력운동도 진행됩니다 남들보다 활동적이었던 할머니가 치매의심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약 3년 전 심한 건망증인 줄로만 알았던 부부는 1년 전 오산시 치매안심센터를 찾으면서 세계적인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남자분들이 가사일을 하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도록 신청을 해드렸어요 사실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집안도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방문 요양 서비스 받으시면서 집안도 많이 쾌적해지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시고 이처럼 현재 오산시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은 모두 100가구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이 매월 중증 치매 환자 과정을 방문해 재활 프로그램 진행은 물론 기저귀나 물티슈 등의 좋은 물품 제공,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각 가정에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침해로 인해서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또 어떤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또 찾아뵙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또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투약 교육에 조금 더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족들 같은 경우 저희가 이렇게 올 때마다 정서적으로 지지도 많이 해드리고 치매를 국가 돌봄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된 지 2년 설마하는 마음에 조기 검진에 기피하거나 감춰왔던 치매에 대한 인식이 차츰 개선되면서 연간 만여 명이 오산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방자들 외에도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찾은 결과 해마다 4천 명 이상이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중 치매가 의심돼 전문의 진료를 동반한 진단검사를 받은 만 60세 이상 노인도 올해는 전년 대비 2배가 오른 28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계별 검진을 거쳐 치매 고위험 또는 치매 환자로 등록되면 치매안심센터에 집중관리를 받게 됩니다 매년 치매 극복의 날 개최는 물론 치매안심 마을이 지정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는 오산시는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지역사회에 관심이 절실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치매 환자와 가족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 경로당, 치매안심도서관, 치매안심상점 등 지금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치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치매 환자분들에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10.2% 오산시의 경우 9.3%로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치매 선별검사 결과 표면으로 드러난 치매 고위험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면 치매 환자가 가정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더 오랜 시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오산시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과 조기 검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OSTB 양하나입니다 OSTB 양하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